안녕하세요. 인천에 사는 무속인 임명자입니다. 별명은 임대감이에요. 많이 봐주세요.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55세가 제일 안 좋고 31살. 43살은 그래도 괜찮아요. 움직이면 올해 뭘 하든지 움직이면 괜찮겠어.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하고 사업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.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많이 하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다 그냥 뒷전이고. 31살은 올해 청실홍실 누릴 순회. 그런데 욕심부려서 자기 욕심대로 배를 채우질 못해. 관제도 좀 껴요. 관제 구설. 뭔지 알죠? 남나는 똥에 내가 주지 않는 격이니까 좀 조심하고. 43살은 무속인 팔자야. 팔자가. 우리 같은 사주 팔자야. 1부정서 못하면 2부정서, 3부정서까지 하라는 사주야. 이 생일 딸마다 틀리거든. 정월 생일이 있고 3월 2월 생일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월 생일 같으면 우리 같은 사주 가져야 되는 팔자야.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거느리라는 사주거든.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었어도 구설이 많다. 내 말을 누구한테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내가 누구한테 하지 말고. 구설이 많으니까 그것만 조심하고. 만조심해라. 네. 근데 55세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. 건강이 안 좋아 이 사람. 우리 건강 조심해야 돼요. 건강 조심하고 집안에 뭔 일이 없으면 당신이 뭔 일이 생길 것 같아. 병원에 간다든가 병원에서 뭘 쨘대든가 돈을 좀 써야 될 사주야. 우리 경전에는 해. 몸이 좀 아프다고 신앙고나는 자꾸 아프대는 얘기야. 지금 작년에 보면 수능이 되게 저조했어요. 수능이 어떤 일이. 근데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안 되는 거야. 되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19세대로 운세가 어떨까요? 19세 말디디는 그래도 공부할 사람이잖아. 근데 올해 대학교 붙는다 해도 대학교 붙기가 좀 힘들었어. 재수하니 재수해야 돼. 내년에는 붙어. 올해는 못 붙었어도 내년에는 붙어. 올해는 시국도 봐야 돼. 만신들이 다 얘기한 대로 해서 100% 담았는 게 아니고 시국도 봐야 되고 자기 운도 봐야 되고 머리는 좋아. 공부 아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래. 당신은 운 위로 떨어진 거야. 전반기는 죽소인 거지. 근데 그 대신에 공부 좀 해야지. 내년에 가려면. 내 백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. 이 사람이 이제 과를 선택을 잘해야 되겠네. 자기가 무슨 과를 갈지 그 선택을 잘하래. 내년에 가둬놓고 까불고 너무 올려다보지 말고 한 단계 내려서 보라고 그래. 그러면 괜찮아. 내려서 보면 내년에 붙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